대한민국 육군협회 주체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 내년 9월 12일부터 닷새간 개최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8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사업설명회에 국내외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 유관기관 주요인사와 방위산업체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모로코와 불가리아 대사를 비롯해 32개국 55명의 주안무관과 상무관이 함께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4년 9월 처음 시작해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세 번째를 맞는 2018년에도 위상을 드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2018년 행사에서는 참가사들의 사업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해외 50개국 VIP 초청, 방위산업 수출 확대 노력,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입니다. 2016년을 뛰어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은 물론 참가국 간 군사 교료 증진을 위한 기회를 만들고 대국민 안보 이식을 고향하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국내 최대 지상무기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역대 최대 규모로 기획되는 행사는 2018년 9월 12일부터 닷새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국방뉴스 윤혀수입니다.